낚시도 했겠고 뭐...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형님들 젖갈 좋아하십니까? 아, 나 젖갈 엄청 좋아해. 젖갈 좋아하지. 아, 새우젓 좋아해요. 어? 새우젓 좋아하세요? 새우젓 좋아하고 오징어졷도 좋아하고. 서천에서만 나는 새우가 있어요. 어? 정말? 그 새우로 담근 젖이 있는데 그걸 자아젓이라고 하거든요. 아, 자아젓 잘하지. 임금님 수라쌍이만 올라갔던 귀한 젖갈인데. 엄청 귀한 젖갈. 그게 서천에 있어요. 오!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서천 시장을 찍고 가셨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와우, 저거 뭐야? 어? 저거요? 서 있는 거 이렇게. 그게 뭐야, 그게? 저거 뭐야? 어? 저거 김양식 아닌데? 아, 저거 뭐야, 저기? 서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네? 민수는? 민수는 어떻게 저걸 모르지? 그러게. 기다려봐요. 또 검색을 하고 있어. 검색은 나도 할 수 있어. 검색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려고. 서천 앞바다 나뭇가지. 아, 가족 찬스요? 어. 형, 그 바다에 막대기에 자작자작 꽂아놓은 게 저게 뭐지? 민수는 결국 아는 게 없는데. 어, 바다에 꽂혀있는데? 아, 뭐것도 몰라. 어? 오케이. 김떼래요, 김떼. 이게 김떼라고? 네, 김떼. 김 맞네. 아, 오늘 또 맞췄네? 아, 쩌놈. 그러니까 졌다가 김을 양식해놨다고 좀 표시, 표시망? 그냥 양식장, 양식장. 야, 너 아는 게 없잖아. 아니, 저는 그러니까 김 양식장에서 작업은 해봤는데 바다를 나가본 적은 없어요. 뭐야? 아, 민수야, 언제 보여줄 거야? 난리 나는 거 언제 보여줄 거야? 언제 난리 나는 거야? 기다려봐, 일단. 자아잡고 타볼까? 네. 네? 네? 가보자! 자, 고축했습니다. 드디어 고축했습니다. 아주 행복한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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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거리가 너무 많아요. 일단 먼저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 스쿼트장 구경. 구경을 하면서 자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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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이거 봐봐. 저 꽉 차있다, 꽉 차있어. 우와. 말린 고추. 우와. 진짜 좋겠다. 엄청 맛있겠다. 이야. 이야. 되게 싱싱하죠? 아니, 다 싱싱하다. 잘 먹다가 재료가 더 신선해. 아니, 그렇게 안 돼. 저희가 기가 막힌 날에 온 거예요. 그런 거야? 우울장하는 날에. 되게 크게 하시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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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얘 뭐지 이름이야? 얘 신성이다 신성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자아 젖을 먹으러 왔으니까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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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성민이 엄마야 여기 이름 자체도 서촌 젖갈이다 여기서 사야겠다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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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젖 이게 자아 젖이래 이게 자아 젖이래 이게 자아 젖이래 이게 자아 젖이라는 거죠? 자아 젖 진짜 맛있겠다 대박 안녕하세요 자아 젖의 특징이 뭐예요? 원래 새우젓은 크잖아요 네네 자아 젖은 좀 당연히 자아 젖은 좀 조그맣고 자아 젖 잘해요 잘고 잘해서 맛이 굉장히 좋아요 자아 젖은 어떻게 해서 많이 먹어요? 그냥 후추하고 같이 찍어서 먹고 네 후추하고 같이 찍어서 먹고 이게 아니 서천의 매운맛을 보여줘 달아 달아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달아 가만있어봐 달죠? 자아 젖이 빠질 것 같은데 와 맛있어 하나 한입만 진짜 맛있어 달아 진짜 맛있다 아하 달죠? 진짜 달다 진짜 달다 이거 얼마예요 한 통에? 한 통에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 그러면 한 통만 일단 한 통만 사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 우리 또 다른 데로 구경하자 또 다른 데로 구경하자 또 다른 데로 구경하자 우리 서천의 아들 네 다른 데로 구경하자 딴 데로 구경하자 파이팅 파이팅 너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 나 너무너무 뚜듯하다 나 되게 뭉클해 지금 되게 아 너 진짜 누가 그럴게 급이 마냥한 느낌 아니야? 뿜뿜 G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이렇게 반겨주신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 안녕하세요 수고하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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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왜 자연스럽게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왔네? 이렇게 또 시작을 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자 민수. 와 꽃다발 엄청 가져와줬어 다들. 이제서야 우리 민수 친구의 인기가 딱 실그랬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역시 허찬이 아들. 아이 좋지. 자 자 일단 잠시 내려놓고 자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미꽃 필 무력. 조금 덥긴 덥죠? 아 지금 더우실 텐데 좀 산뜻한 청포도사랑. 청포도사랑. 박수. 박수. 바람체 노래하니 청포도농클라레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자 한다 크게 풍겨주는 포도사랑.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면. 바람은 산들바람 불러준다네. 파란색 노래하니 청포도넍클라레로. 파란색 노래하니 청포도넍클라레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사랑. 그대와 단둘이서 파란색 노래하는 청포도 덩클 아래로 오여 은하가씨여 손잡고 가자 파란색 노래하는 청포도 덩클 아래로 파란색 노래하는 청포도 덩클 아래로 파란색 노래하는 청포도 덩클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아싸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나 좋다고 말해놓고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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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오늘 벨트 다 메세요. 아 이제 좀 기 좀 살았어 우리 회원에서. 서션 셀러. 아 민수야 뜨거웠다. 뜨거웠어. 됐어. 아 배고파. 먹으러 가야지 이제. 다 꺼졌어.